와 너무 약 앵촌 앵초 앵초 중사장님 요즘 워처랑 권태기 오셔서 컴 떨어지신 것 같은데 기텍도로 힘링하는거 어떠신가요? 대신 팬을 하는게 어떨까 아 포샤넬 지금 먹어야 쓰리게임 한올 부수기 으악! 호호! 호호! 으아! 하하 하하. 아아아아앙! 퓨어 앤 마요 인기 메뉴 아야 잘하겠네 이거 아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교훈 주마교 교훈 급속거지샘 그런거 안키움 단식 저거는 갖다 버려야겠는데 저 미친 고구마 저 미친 고구마 축성, 축성, 축성. 하아... 세상에... 음... 와... 너무 약... 중 16개월 기아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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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살검! 살살말살건 흠 낫 빙보다 농담 잘하시네요 유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자 해야되나? 엘리트 하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포션 다 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아예 한 칸 앞에서 엘리트가 나오네 기어이 포션을 다 빼는구나 가장 억울한 그 형은 원토 원토 하다 병추얼 병추얼 좋은 밴데? 별로 마음에 안드는데 병마요 할까? 아 역시 휘갈김이 없으면 병굉군 병굉Cómo 병가 어디로 가까 가까 축성하나 지우고 밥 죽여야겠는데 쪼개는 가면 덕분에 깡썸 물약 먹어서 피 채워야지 쪼개는 가면 있어서 돈도 좀 남겠다 다 잡았네 이 정도면 질 자신이 없어진 왓츠 시간에 모래 화위와 모래 현실 지배 2도 플러스로 먹기 기도강섬으로 돌릴 수 있는데 수수한 물특 세 턴 안에 잡으면 노페널티 에너지 휴밀댐 수수한 물특 첫으로 도지는 건 답이 없다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저거는 얘 많이 맞았네 얘 많이 맞았네 이거 그거네 다운 폴이네 아 쓰레기 다운 폴이네 다운 폴이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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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わったこ! 100분 필요없어 와플 재미라 근데 이제 뭐지? 축성? 축성지우는게 맞겠다 아닌가 시간에 버려줄까 모래는 그래도 보존인데 기가 다인보는게 교리 아 아 아 아 아 어둠이한테 2톤 맞으면 80체력 다 깎이는 깎이는 아니 저 턴에 다 맞아 맨날 닥터라 안 돼 표실지배 때문에 도움 수업에 따뜻해 수업에 따뜻해 수업에 따뜻해 수업에 따뜻해 비갈김 없으면 답도 없는데 이거 전쟁의 천재네 등반자의 천잿거리 천잰데? 괜히 모든 20승천 클리어되게 들어가는 카드가 아니네 시간을 죽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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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우도 없지. 교흐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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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흐흑. 발팽이 허접 발팽이 흔들린다 발팽이 흔들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강화 왜 해. 축석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울 게 없네. 그래도 지우고 싶은데. 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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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년 퍼즐 드로 터지는 건 상관있어 천신이 났나 추월이 났나 추월해봤자 어차피 패 터지는데 천신이 났겠다 어차피 10장 다 모을 수 있는데 끝없이 약받았네 심장 아엽게도 약하구나 천신이 났나 추월해 천신이 났나 추월해 천신이 났나 추월해 천신이 났나 추월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